남자친구랑 200일 기념으로 속옷 선물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골라야 하나요?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건투 선수, 그 다음에 쫄사각, 그 다음에 쫄삼각 시험선수 아, 이제 알겠다 알겠다 이거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요? 안내 갖고 온 거 같은데요? 세척인가? 뭐죠 이거? 아, 이렇게인가 보다 뭐야, 티백이요? 누가 봐도 티백이네 진짜 이거... 나... 나 내 눈창 눈치게 때보다 계속 엉덩이 끼어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그래 뭔가 쓸리는 느낌이 세상에 팬티랑 나랑 둘만 남은 줄 팬티랑 나랑 둘만 남은 줄 팬티랑 나랑 팬티랑 나랑 팬티랑 나랑 둘만 남은 줄 팬티랑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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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이 불만 남기 코끼리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코끼리가 들어가요? 코끼리가 팬티에 들어가신다 코끼리는 코가 늘 일정 하잖아요. 끼리가 근데 남자는 늘 일정 한 게 아니니까 거기서 오히려 이게 더 왔다 갔다 약간 좀 코끼리 팬티를 입고 일본의 거리를 한번 돌아 다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입기에도 불편한데 입고 나서도 자꾸 걸을 때마다 빠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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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이게? 이게 보정 속옷처럼 뱃살 같은 거로 좀 잡아주는 것도 있어요 넓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기도 하고 그 시이 케이 이렇게 서 있는 건가요? 이 브랜드는 어디서부터 되었고 2, 30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드로즈 켈리빈 클라인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받았을 때 다 기분 좋은 색상은 선물이니까 빨간색으로 합시다 속옷 사이즈는 남자 상의 사이즈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상의를 라지를 입는다고 하면 그냥 속옷도 라지 입으면 되는 것 같고 남자친구분의 상의 사이즈를 확인한 뒤 CK로 가셔서 가장 화려한 신상 드로즈를 구매하세요 쩐송